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한예술인협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멋진 가수가 있습니다 녹화 바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가수 임소영씨의 내고양삼김숲으로 가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치 좋고 살기 좋고 일찍 좋은 한양노래 제가 작사 작동한 내고양삼김숲으로 읽다 현절로 의사드리로 가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고향삼김숲으로 가십시오 내 고향삼김숲으로 가십시오 진기산팔금전을 보비보비돌아보면 아저씨의 자리잡은 강양의 면소 군조성 중독립은 강북립의 신조이로 외천수정턴 무리의 복산권 내 띄워 내 마음 진보 연관지 황홀하게 산발할 때에는 사다보면 행복 등치는 산전선비의 고장 연관지 황홀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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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수 한 잔에 세상 시험 던져버리고 고설길 거대와 함께 성답에 그릴 전기의 주먹 다오르고 너보다 고요 제국에 모든 머리 많은 상품 돌아보면 인정 넘치는 삶아 나는 굴레가 우리 두 번째 장사 작곡의 행복성의 노래는 많이 애창하시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래입니다. 제가 두 번째 장사 작곡한 노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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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요 내 성공 위에서는 나도 좋은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력을 할 내 인생은 성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생각만 하고 여러분도 성공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.